4경기인가요? 4경기죠? 네 4경기 자 오자카예요 오자카입니다 17.5킬로에요 길어요 이건 이건 깁니다 길어요 1대1 치고는 깁니다 거리가 자 언더테이크 맥시 예 시작했구요 경기장했구요 자 갑니다 사카이 사카이로 갔어요 역시 선을 놓치지 않아요 이케아 신났어요? 예 자 문제는 여기거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사카이는 이권화가 제일 어려워요 브레이크 쏘면 느리고 리치면 난리나구요 아 우와 오어іє 야 드래픽이 살렸어 야 흥분했어 흥분했어 진정하세요 아 근데 빨리 붙죠 야 차가 길이가 디펜스도 좋구요 어 그러고보니까 둘다 740마력이네요 마력이 갔어요 아 이건 실수가 나왔네요 아 이번 경기가 제 예상입니다 일단 예상으로는 라인을 좀 숙지를 한다 그러면 형기시장할 생산이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인은 잘 보인다 라인은 좀 다르거든요 자 아까에서 차단을 쓰레기를 걷어놨습니다 예 고배로 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키로 박죠 아 좋아요 예 잘 나갔어요 치열합니다 예 예 예 야 아무도 모릅니다 아 여기 빨라지걸로 나오죠 여기서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야아 막았어요 어 좋아요 참 허전하기로 치열합니다 예 정말 처절한 정말 처절한 처럼 정말 치열합니다 예 부자국으로 해서 여기서 아 라인바이 비었어요 아 아 일단 보냅니다 예 아직 9kg 남았어요 절반쯤 왔어요 절반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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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아 예 예 아 저 불이 적고요 지금 방문전에 어 자 부자 됐네요 여기서 아 내줬어요 내줬어 네 내줬어요 내줬어요 네 예 제 예감상 내줬습니다 저건 어 어 예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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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이 키로 5키로 오른쪽 빨간색 차가 언덕하심하고 긴일까 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케아에 1인칭이에요 네 1인칭 여유가 없어요 근데 네 이케아 1인칭이에요 1인칭 이케아에서도 1인칭을 합니다 막을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왜냐면은 더이상 무기점이 없거든요 이제 3키로 남았어요 무기점이 더는 없어요 여기서 잘 해봐야 되요 예 여기서 승부를 봐야되요 무기점이 없습니다 예 어 브레이크 볼킥 계속 막아요 브레이크 볼킥 계속 쓰죠 어 오늘 이쪽에서 여기 하나 있죠 여기서 아아아아아아아 라인이 동일해서 안됐습니다 네 없어요 하나 있는데 실수 웬만하면 실수를 안하거든요 여기서 어 와아아 ultra 이런 실수를 하 Enter weder 네 좋아요 이야 오늘 línea 정말 좋아요 등플룸은 망했어요